네, 반갑습니다. 우리 나동모 4월 우리 해적 창업 이야기 3장 발표인데요. 3장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창업 아이템입니다. 이번 장 내용도 굉장히 좋았었고요. 어쨌든 해적 창업에 대한 조건이 나오죠. 4가지가 나오는데, 5가지군요. 선매출, 누구나 영업 대상, 비주류 시장, 단순화, 사람에 대한 투자. 저도 이 선매출이라는 게 굉장히 뭔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. 그 전까지는 선매출이라는 걸 이런 개념을 몰랐죠. 항상 제가 직장단도 다 제조다 보니까 어떤 많은 공장에서 인력과 장비를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고 판매가 안 되면 재고 부담에 그런 재반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. 그게 당연히 일반적인 걸 알았어요. 물건 쌓아놓고 파는 거. 근데 그게 다 고정비, 유지비였잖아요. 근데 이제 버터플라이를 통해서 선매출이라는 개념을 깨달았죠. 모든 사업은 선매출이 가능하고 이게 또 장점이 고객에게 미리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.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깨달은 것은 역시나 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. 환경은 내가 만드는 거다.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어쨌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드는 거죠. 미리 돈을 받았고 또 그 돈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들. 그 제조 이런 분야는 조금 리스크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. 지금 우리가 하는 거 강의, 책 쓰기, 다 선불이죠. 다 돈을 받은 뒤에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. 이거의 장점부터는 빨리 리스크가 되게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. 재고가 필요 없으니까요. 적용한 거는 어떤 생각을 계속 환경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.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.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.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. 이제 영업 대상이 모드라는 게 나오죠. 정말 이 고객을 한정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왜냐하면 어쨌든 한 사람 그 주변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제가 하는 거 책 쓰기에 관심 없더라도 그 사람이 제가 이런 걸 한다고 알면은 또 주변 사람들을 또 얘기 중에 소개해 줄 수 있으니까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을 알려야겠다.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비주류 시장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말 공감은 되더라고요. 우리 모두가 다 하는 특히 큰 업체들이 하는 그런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. 돈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1인 기업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무자본 창업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. 남들이 하지 않는 시장에서 별로 공급이 없는 서비스를 하자 이런 게 나왔었죠. 깨달은 것은 정말 이 다수를 만족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인력이 들기 때문에 우리 1인 기업에는 맞지가 않다. 그래서 못하났네요. 소수를 만족시키면서 그 소수를 늘려가자 이런 생각을 깨달았고 역시나 이 비주류 시장의 처음 고객은 내가 되는 거죠. 내 사업의 고객은 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관점 같아요. 일단 내가 하는 사업이 나에게 필요한 거를 해야지만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. 적용할 것은 역시나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마음을 버리고 또 이게 어떤 일을 하든 이게 사람 스트레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와 좀 결이 맞는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자. 내가 편한 사람들 그래야 이게 나를 위한 사업이 되고 또 고객을 위한 사업이 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오늘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나연구소의 장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이라는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. 지속, 꾸준함 우리는 대개 뭔가 지속하잖아요. 지속해서 셀카를 올리고 지속해서 글을 쓰고 지속해서 책을 만들고 이렇게 저희만큼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싶으니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의 어쨌든 강점과 이 방향을 지속하는 데가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단순화 단순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. 단순화를 위해서는 단순화가 필요한 게 우리 고객들한테 선택의 고민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고 이게 운영하는 사람이 효율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깨달은 것은 상품군을 줄이고 정말 남들이 안 하는 차별화시켜서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 회사고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저도 많은 프로그램도 있지만 조금 줄일 거는 줄이고 그 단가는 계속 올리고 그죠? 그럼으로써 이 고객의 고민을 많이 줄여들고 조금 만족을 높이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여기 밖에 없어. 그 많은 가치가 있어. 돈을 내도 돼.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우리 나영고소의 단순화는 뭔가 꾸준하게 하는 것에 좀 포커스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게 나오죠. 조금 1인 기업은 이제 영입한다는 개념이 직원이 없어서 다른데 이거를 협업 문제로 봤을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는 이 큰 목표를 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뭔가 조금 모두가 바라는 이 공적인 가치 있는 목표를 지향했을 때 또 많은 사람이 그런 거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목표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좀 맞춰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들었죠. 나의 문제인 동시와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사업을 중점을 둔다. 그래서 깨달은 것은 뭐 이런 거에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장치와 환경을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뭐 적용할 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장치를 계속 만들어야겠다 스스로를 계속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생각이 들었었고 그의 핵심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죠. 아무튼 혼자는 또 지식이 말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힘을 받잖아요. 이런 유익한 생각들이 드는 책 챕터였고 여기 이거 캡처한 거는 이소룡의 명언이 있더라고요. 인간은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없애가야 한다. 라고 되어 있죠. 날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줄어드는 것이다. 수련의 최고 단계는 항상 단순함으로 비결된다. 비결된다.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되고 늘 연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. 단순함으로의 귀결 여러분 단순하게 삽시다. 감사합니다. 네 발표를 하겠습니다. 저는 해적 창업 아이템 조건이 한 3개인가 4개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 157페이지에 나온 즉시 매출 발생에 대해서 좀 느낀 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당장 오늘 먹고 살아야 될 게 필요한데 사람들은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매출 즉시 매출 발생하는 거에 그렇게 크게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.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. 여기서 제가 근데 적용할 거는 사실 못 찾았어요. 뭐냐면은 저는 지금은 음 뭐 페인트 파는 걸로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걸 해보려고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배우는 단계에서 즉시 매출 발생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안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기획을 팔거나 뭘 할 거다라는 것들을 해가지고 뭐 선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 예시는 많이 받는데 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모르겠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순화에 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. 단순화는 어 단순화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좋아하고 그리고 고객이 해야 될 고민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회사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단순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.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. 이 얘기가 굉장히 음 공감이 많이 됐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심플한 걸 좋아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정리도 해보고 한데 이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. 역시 단순한 게 좋다. 복잡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고 복잡할수록 뭔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가는 거다. 많이 알면 많이 알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순하게 가더라.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요즘은 이제 다른 사람들 블로그 올린 것들 많이 좀 들어가 보고 있는데 막 그 차이점이 많이 보이더라고 어떤 분들은 정말 깔끔하게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끔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들어가 보면 정말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산만하고 이것도 나와 있고 저것도 나와 있고 링크도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쭉쭉 내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포스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되겠구나 어떻게 포스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너무 심한 분은 너무 심한 분은 밑에다가 비밀 댓글로 남겼어요.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약간의 뉘앙스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집중을 이렇게 하려고 봤지만 너무 광고도 많고 뭔가 이렇게 이때까지 자기가 쓴 글들에 대한 링크가 내부 링크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진짜 뭘 얘기하는 건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. 그래서 비밀 댓글도 좀 남기고 그랬더니 뭐 고맙다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다섯지수고로 삼고 나는 좀 어떻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나 영업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돼 있어서 저도 처음에 좀 그랬어요. 이때까지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얘기가 또 정반대의 얘긴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타겟을 좁히긴 좁히지만 타겟 좁히는 것과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이게 영업이 가능한 아이템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. 알려야 된다. 이 아이템이 누가 필요한지 모르고 어쨌든 고객을 도와주는 아이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필요한지 안한지 이런 것들에 미리 예단하지 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저도 사업을 창업을 아이템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국한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은 제가 조금 마케팅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나 얘기하기에도 괜찮은 아이템이긴 한데 막상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실 마케팅 이라는 게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고 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국소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어요. 여기서 나온 것들이 지금 3장이 제목이 뭐였더라 실패할 수 없는 아이템이었나 그랬잖아요.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창업이야기 뭐 그런 거였잖아요. 근데 저는 이 3장 읽으면서 좀 약간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뜬그름 잡는 이야기도 좀 많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마인드 이런 세팅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딱 잡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더 읽어보면서 또 해봐야죠. 제가 창업이야기는 지금 두 번째 읽는데 첫 번째 읽었을 때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많이 다가오고 해가지고 뭐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했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오히려 조금 너무 이거는 일반적이고 너무 마인드적인 이야기 아닌가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던 그런 일주의였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제가 쓴 건가요? 네. 그럼 제가 아까 저는 즉시 매출 이거 1장 에서 말씀드릴 건데요. 즉시 매출은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이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랑 부족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즉시 매출을 못 일으킨다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다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내가 해적인데 저 배를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냥 판단하고 나는 이제 해적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못하는 거예요. 그 해적 보물 찾기를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용기를 내서 그 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배에 가서 직접 도전해보면 그래도 뭐라도 얻으니까 그 다음에 무투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얘기가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. 그래서 지나가는 배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배가 어떤 배인지 살펴보고 도전해보고 살펴봐라. 그런 게 되게 마음에 왔습니다. 안 그러면 나는 무투로 못 간다. 계속 바다에 떠돌게 된다.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제목이 그래서 해적들의 창업 해적들의 비교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여기에서는 제가 책을 독서 모임을 하면서 많이 이번 주에 특히 느낀 거는 책 읽을 시간이 없다라기보다는 책 읽는 게 뒤로 밀리니까 독서 모임을 잘 못하게 되는 것도 계속 이렇게 왔던 그런 고질적인 거였는데 그거를 좀 바꿔봤어요. 그래서 지하철에서 일부를 갖고 다니면서 서서도 읽고 앉아서도 읽고 해서 몇 쪽이라도 읽어보자 이래서 이번에는 좀 읽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책이 좀 무거워갖고 가방이 또 되게 무겁고 허리도 아프더라고요. 이거 하나 갖고 다녔다고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는 좀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또 이번 독서 모임 이번 주에 느낀 거는 그래서 짬짬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짬짬이 의식적으로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을 안 하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꼭 하자라는 의식은 갖고 있는데 시간은 별도로 내지 말고 그러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갖고 다녔는데 이것도 저희가 또 전자책을 또 내는 작가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무겁게 다니지 말고 나도 전자책으로 해서 읽어야 되겠다 다음부터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. 그래서 예 제가 스마트폰 강사인데 왜 전자책을 안 읽고 이렇게 아직도 종이에 종이가 편하니까 종이책이 편하니까 즐겁고 막 우리 그런 세대잖아요. 막 시험 볼 때 빨간 볼펜으로 막 엄청 밝게 동그라미 매기면서 그래서 그 세대를 좀 벗어나서 다음 달부터는 전자책으로 사서 그 활용을 좀 하는 걸 내가 먼저 해보고 그것도 독서 모임에서 나눔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방법을 독서하는 방법을 좀 나도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적용한 건은 선매출 즉지 매출에서 제가 적용할 건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마케팅 쪽으로 하는 건 1인 기업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거든요. 그 사람들 우리 분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블로그는 좀 블로그는 유튜브랑 유튜브랑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활용인데 그래서 이제 마케팅 1인 기업이 하신다 그러시면 블로그로 우선 알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로 좀 찍어서 알려야 되는 거 이런 마케팅 쪽으로 좀 강의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용기를 냈어요. 선 매출 때문에 즉시 매출 때문에 그래서 생초보 블로그 생초보 불생 여기는 불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유튜브 생초보 유생 이렇게 해서 불생 유생 팀을 만들어서 60일만 한번 같이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5월부터는 줌 수업으로 강의를 하고 60일 챌린지를 좀 시작하려고 한 5만원 받으면 되나 10만원 받으면 되나 뭐 이 생각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렇게 두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. 즉시 매출 네 그래서 저 여기까지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 네 네 어 잠깐만요. 윤대표님 윤대표님 저는 951페이지에 바다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때 요게 확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고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라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그걸로 인해서 오늘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부분이어가지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할 수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는 부분을 또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요즘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게 확 돌아왔던 게 그런 것 같아요. 자꾸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를 해야겠다는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. 한번 해보고 싶고 이거 나도 이렇게 한번 다시 해서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해야 될 것을 놓치는 부분도 있는 거죠.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을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딱 목표치를 세웠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세웠을 때 그 목표치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선에 왔는지 재점검을 해야 될 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꾸 대표님한테 그림책 이거 빨리 언제 해요 3개월 동안 손가락 깔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일을 해야지 재미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그 다른 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이 조금 조퇴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. 순간 확 겁도 났던 게 뭐냐면 그냥 쉴때는 쉬면 되는데 일을 안 해야 되는 불안감이 있나 라는 생각이 누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은미야 너 일을 미친 사람 같아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왜 라고 대답 하면서도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진짜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는데 밤에 들어가는데 내가 피곤함을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어쨌든 그림책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재미가 즐거움을 느끼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강의를 많이 다른 데 나가도 그림책 만들기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수업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지금 몇 달이야 두 달인가 를 요번에 자격 과정 하면서 또 다시 해가지고 다시 제가 확 올라오긴 했는데 기분이 그래서 자꾸 찔러대는 거죠 대표님을 막 찔러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내 자원을 확보해 나는 내 자원을 확보해놓은 상태거든요 확보를 해놨어 그럼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계속 해서 노를 저어 가야 되는데 그 노젓는 게 딱 멈춰버리면 내가 바다에 그냥 떠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불안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부분에 들어온 글이 이게 딱 들어왔고 이해가 살짝 될까 말까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통장은 비워 있어야 채워지고 싶은 욕망이 절실해진다 간절해진다 라는 이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통장에 비워 잔고 거를 비워야지 그런데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통장에 잔고는 자꾸 주는데 대표님이 자꾸 광고를 안해 일을 안 줘 죄송해요 대표님 그냥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괜찮아요 그런 거죠 그래갖고 그게 이 말도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통장 잔고가 채워지면 반반이었던 거죠 이해가 안갔던 게 그 문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돈 없이 창업을 하고 앞쪽에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통장 잔고가 비어있으면 지금 내가 하는 우리 강사들이 그렇잖아요 강의를 하고 돈을 받아서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그렇게 채워지는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막 강의를 하면서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 그게 채워진 거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 이 느낌을 이 말을 근데 이 책에서 오늘 보면서 그 느낌을 채워나갔던 것 같고 내가 하려는 사업에 사업에는 적용이 안 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는 100% 제가 공감 이 말에 너무 100%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사업에 적용이 이건 상관이 없어 내가 이걸 구집이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렇고 근데 그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놓친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온 말이 뭐냐면 맞춤 정장은 옷이 나오기 전에 미리 대금 결제 한다 그러면 내가 하려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무모했던 것 같고 나머지 또 하나 했던 게 매출을 발생하고 중간 상품을 산 사람은 메인 상품을 살 잠재 고객 이다 이것도 한번 잠재 고객 에 대한 예전에 그 얘기를 몇 번씩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매출을 좀 더 빨리 상색시키는 동시에 잠재 고객 관리 까지 된다는 게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 이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의 메인 상품을 살 잠재 고객 고객 이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어쨌든 메인은 그림책 만들기 하나하나씩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고객 꾸준하게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잠재 고객 뚫어내고 있다는 거를 요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 읽지 못해 가지고 그리고 조금 이해 안 갔던 부분이 요 부분 이었어요 근데 이해는 이게 100% 이해를 못 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설레이는 문구였던 것 같아요 미리 상품을 팔아버리면서 즉시 매출을 발생시켜라 그리고 그 돈으로 살아남아라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지금 나의 삶인 것 같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 프로그램으로 지금 매출을 발생시켰어 그 발생시킨 매출로 제가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버티고 살아남고 다시 또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또 다른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을 키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적 창업에 돛을 올리자 라는 말이 훅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희망이 이렇게 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문구여 가지고 요게 밑줄을 제가 착착착착 쳐놨네요 음 또 하나 어 무자본지 상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다 되게 무섭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근데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을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나머지 아까 숨어 있던 잠재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 요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요 밖에 못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아멘 여자 오 울